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썸썸이죠. 이런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60대나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 30년, 40년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직에 있었던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이 남으니까 어쩌면 현직에 활동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지형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노후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식들의 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한 신문의 김홍수 논설이라는 분이 문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평균 매년 80조 정도의 적자 수입을 벗어나는 그런 돈을 썼고 윤 정부는 70조 원을 썼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윤 정부가 70조 원 정도 매년 쓴 거는 상당히 의연을 그러면 3년을 따지게 되면 210조 정도 적자를 낸 겁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돈 썸썸이를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다음에 이제 재정적자 때문에 큰 비용을 안 치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가가 재정적자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자료인데 이게 관리재정수지니까 이 관리재정수지가 아마도 당의 연도 수입액이 지출일 겁니다. 국가의 이런 살림살이에 2024년도에 적자가 91조 수입을 벗어나서 지출이 91조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91조를 어디선가 조달했을 겁니다. 외평제 기금에서 조달했던지 뭐 조달했겠죠. 그다음에 2025년도에 77조 7천억 적자 규모가. 2026년도에 75조. 이러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매년 저런 70조에서 80조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을 써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이런 버티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사회 실험하게 되면 그냥 바로 가겠죠. 썸썸이가 이렇게 방만해진 겁니다. 그래가 예산이 700조 정도 지금 육박한 거죠. 엊그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십 년 동안 성력처럼 여겨봤던 것이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걸 문정근에서 깨뜨렸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나서 47% 48% 49% 빚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연평균 80조 늘었다. 윤 정부 하에서 연평균 70조 늘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언젠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또 치르겠죠. 그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13조 내에서 돈 풀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대시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이상 불렸는데 윤 정부는 3년간 209조를 불린 거죠. 문 정부 80조 윤 정부 70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편 예금까지 2500원까지 끌어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윤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막가파 정책은 안 펴는데 한국에서 기본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 사회를 구현을 위한 이렇게 하더라도 방송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냥 프로퍼겐다 선전선동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 다 넘어갈 겁니다. 좋은 것 모양이다. 과거에 여러분들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이렇게 해서 광고 때리니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국의 이런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이런 방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는 겁니다. 기본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원을 염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쉽게 이름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하고 주택 세금이죠. 토지하고 주택의 결 어마어마하게 떠들 겁니다. 그거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금융소득은 조금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같은 걸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름될 때 되는 거죠. 인프레로부터 방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인프레가 방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세금도 떠들어가고 원화로 표시된 자산 가치도 계속 내려가겠죠. 그게 뭐 눈에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심했던 나라들이 아주 교과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외화 표시 자산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화 표시 달러와 표시 자산을 그래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줄엔드는 그냥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쏟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숫자로 도움이 안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표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뭘 줘야 뭡니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의사들은 표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표가 작고 증산정도 표가 작고 그냥 국가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표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연금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악서 봐야 악서 봐야 될 수 없는 거죠. 선거도 완전히 이제 넘어간 상태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물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조금 소강상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 정부가 의로사태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명책이 이런 무파정부도 저 정도니까 좌파정부가 등장하기에는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야무지게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데 외평체들은 다 돈을 끌어다 썼네요 외평기금에서 20존을 끌어다가 세수구멍을 메웠고 이거는 외환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건데 외국한 평영기금에서 이 돈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 달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팔고 원하라고 여러분 환전회가 딱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국한 평영기금 43조 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올해도 이제 세금 수입이 30조 정도가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단발적인 그런 뉴스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런 일을 다 이야기해 주는 예고해 주는 예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대체해야 될 것인가 아무튼 간에 윤정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정부는 주택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빼앗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려면 그 전에 다 예고편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후라는 것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로 표시된 외평채를 8조 원 이상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평기금마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국채를 201조 원어치나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여러분 살림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썸썸이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돈을 많이 쓰더라도 언발의 오줌 누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썸썸이를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썸썸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채를 201조 원이나 발행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가능한 정치인들은 국채 발행을 마지막까지 미루죠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빚이 201조 원 정도 바로 단박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금방 다 쓸 겁니다 돈 썸썸이를 여러분들 제거하지 못하면 개인 살림살이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써가지고 기초연금 올려야 되고 병장 월급 200만 원 올려야 되고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고통을 여러분들 수반하려고 안 하니까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든 간에 개인은 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돈 좀 덜 뜯기도록 그다음에 뭐 가만 앉아서 좀 당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기성을 부리게 되면 자산이 그냥 그대로 거의 개인연금 여러분 쇠가 빠지 들었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개인연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인플레가 진행되면 그야말로 그게 똥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보험사나 이런 데서 개인연금 들라고 하면 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달에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열 것 같으면 나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ETF를 사지 왜 개인연금을 사겠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인플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 밑에 이제 독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게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한심합니다 세월은 가고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그런 중동의 열사에 여러분들 가서 달러를 벌는 사람들은 그때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도 공원에 가면 대나대주 두리사 아동보호 가운 입고 놀러 다니며 국가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에 가면 인력이 남아 돌아서 놀고 있습니다 나무잔디 심으면 끝나는 것을 꽃을 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날은 뭐 금세 또 가니까 다음에 이제 영향을 안 받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프레가 여러분들 정말 겁나죠 인프레가 진행이 되면은 특히 이제 노후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인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이렇게 가지면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데 국가정책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